4월 3일에 있었던 소방지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직은 우리 일반 행정직하고는 형식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직렬의 문제를 보는 이유는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출처의 추이 같은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는데 연초에 사실 경찰직 시험도 있었죠. 경찰직 시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미 문제를 통해서 풀어봤고 오늘은 해설지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해설지를 보면서 문제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난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어떤 식의 내용을 물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맞춤법 문제이죠. 맞춤법은 어떤 직렬이든 다 물을 수 있죠. 다만 문제는 좀 쉽게 나왔을 뿐이지 맞춤법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온 것이고 또 2번 보시면 발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겹받침에 관한 발음이 많죠. 또 겹받침에서 우리가 예외적인 발음을 세 가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밥, 넙, 리얼, 기억받침 이 세 가지. 주제 문제는 거기서 많이 나오죠. 밥, 넙, 리얼, 기억받침.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좀 더 발전된 문제의 행태를 지금 계속 인습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여러 의문 변동을 다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가 교체, 탈락, 첨가, 추격 이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변동의 갈래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2019년도에 이런 의문 변동에 대한 문제의 정점을 찍은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하나가 하면 여러 의문 변동을 말하면서 의문의 개수의 증감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한 개가 더 추가된다, 두 개가 줄었다 이런 것들, 고령까지. 거의 정점을 찍은 문제가 2019년도 지방지에서 나왔지만 아마 당분간 이런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 표준 발음은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조금 난도를 낮춰서 겹받침에 단순한 발음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3번 외래표위법인데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말에 대한 맞춤법 문제보다는 외래표기에서의 맞춤법에 대한 문제의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죠. 그래서 하여튼 외래표위도 꾸준히 문제는 출제가 돼요. 징렬풀문하고. 이 문제는 좀 쉽지만 이 중의 난도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외래표기의 맞춤법 문제 봤지 않습니까? 아드왕인가 아서왕인가. 무시하십니까? 아드입니까? 아스입니까? 아스왕이죠. 커스터드입니까? 커스터드입니까? 커스터드 이런 것들요. 지난주에 풀어봤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솔뮤직인가? 솔뮤직인가? 솔뮤직이다. 장음은 표기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풀어봤죠. 여하튼 꾸준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대구자 4번입니다. 띄어스키. 역시 마찬가지. 문제는 언어 파트에서 골고루 나온 것 같습니다. 띄어스키도 역시 매번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씩 꼭 풀어보고 있죠. 문제의 난도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띄어스키 문제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띄어스키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침작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4번이 좀 났을까? 점이라는 것이 났을까? 점은 접사해져죠. 그러니까 혹은 아무런가 푸칭이 맞고요. 또 이다 같은 것은 서술격조사 이다에 바로 니언지가 붙은 것이니까 그렇죠? 푸칭을 맞춰죠. 그래서 그게 고개점이 났을 뿐인데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을 띄어스키 전형적인 경우가 지금 1번 보기에 있죠. 뭐 만지 얼마나 지났다? 뭐 만지 얼마나 되었다? 우린 이건 이 용래 자체를 하나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띄어스키는 간혹 한 번씩 어려운 보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이냐면 이유 없어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이 있다면 무조건 붙여서 해야 되는 말들이 있으니까 띄어스키는 용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여튼 띄어스키는 꾸준히 잘 정리하십시오. 5번 중의적 문장이 아닌 것은 보통은 이런 스타일보다는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시필 문제로 좀 제법 조금 긴 한 두 줄까지 내려오는 긴 문장을 주고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또 요즘 한 3년 정도 이런 게 추세였습니다. 안 좋은 문장을 주고 이게 왜 안 좋은 문장인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해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명하거나 심지어는 틀리지 않은 것을 틀렸다고 설명해서 틀린 답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하여튼 안 좋은 문장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형태를 달려야 해서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이지만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좋은 문장, 안 좋은 문장이라는 식별 요령은 꾸준히 연습을 해라. 하여튼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는 문화적인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죠. 그렇죠? 됩니다. 됐고요. 오른쪽 6번 한번 보십시오. 일단 1분부터 4번까지 선질 보십시오. 절이죠. 맞습니다. 안개 문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문장 파트에서의 가장 기본은 이거 아닙니까? 안개 문장. 우리가 보통 문장 파트에서 한 세 가지 내용을 점검을 하거든요. 세 가지 내용. 하나가 우선 문장의 종류, 홍문장, 견문장하고 서수르의 자릿수가 한 세트입니다. 두 번째, 높임법. 세 번째, 기타. 그 기타 속에는 사동문도 있고, 부정문도 있고, 또 시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 딱 하나, 바로 안개 문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서수르의 자릿수 문제가 사실은 조금 제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출제의 편과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미하니까요. 하여튼 서수르의 자릿수까지 좀 신경을 좀 써보십시오. 오늘 호린식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홍문장, 견문장이 나온 문제였고, 쉬웠습니다. 이 산하 조금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이 것이란 말이죠. 것. 것. 이 것이 올해 경찰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문장을 쳐놓고 견문장이 두 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한 문장 속에 견문장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긴 절이 두 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긴 절이. 그게 아닌 것을 고르시오는 문제로 올해 경찰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라는 것을 기준과제는 계속 명사절로 봐왔죠.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바뀐 교과서의 내용 속에는 명사절 표지로 그것은 대개 빠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미음, 음, 기 이 세 가지. 미음, 음, 기 이 세 가지로 보통 명사절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명사절로 보는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것이 문장 속에 있을 때는 조금 융통생기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시면서 이걸 명사절을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끝 앞까지를 끊어서 보통 뭐뭐 하는 것 해가지고 그 앞까지를 끊어서 관행절로 봐야 할 것인지를 그 나머지 보기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글씨를 가지고 안긴 문장을 묻는 것은 조금 놀라는 예지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할 것인데 개념은 인간들이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나오면 나머지 상황을 보면서 융통생기의 생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아주 정직하게 미음, 음, 기 그리고 니언, 은, 는, 리얼, 을든, 없이 같이 달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또 안긴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느냐, 은야, 는가, 은가, 는지, 은지, 리얼지 이런 말 뒤에 죽기기나 목적기기나 보조사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명사지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느냐, 은야, 는가, 는지, 은지, 리얼지 뒤에 라고 하고 코가 붙으면 그것은 그냥 인용질이 되는 것이죠. 라고 하고 코가 기준 인용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느냐, 은야, 는가, 는지, 은지, 리얼지 같은 이런 의미 뒤에 죽기기나 목적기기나 보조사 같은 것을 붙여서 명사지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음, 음, 기, 외도, 명사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가지가 있죠. 또 하나 더, 인용질에도 마찬가지 라고 하고 코가 인용질로 알고 있지만 다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용질을 만들 수 있죠. 아이에대, 곤 아이에래 저게 무슨, 무엇의 주말입니까? 다고해 내지는 라고해의 주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정상적인 내용보다는 이게 좀 변칙된 형태의 어떤 안개 문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도 좀 염두해 주십시오. 수업을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십시오. 부사질로 사실은 없이 같이 달리 증거만 외웠지만 요즘은 오히려 없이 같이 달리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시, 도로, 게, 아서, 어서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사질로요. 이렇게 좀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이런 변칙적인 내용을 가지고 안개인 절의 내용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절도 한번 증검을 한번 해두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은 그 문제였습니다. 7번은 글쓴의 생각, 중심 내용, 내용의 일치 문제이죠. 내용의 일치 문제에 아마 다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됐고, 뒷페이지. 8번, 우리 고문에 관계된 지문에서 소위 수업에서 필수 지문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우리 가족은 기본서에서 필수 지문이 있다면 용비어청가. 그 용비어청가도 다는 아니고 이거 1, 2, 125장 위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훈민정음, 훈민정음, 됐죠? 이것이 소위의 필수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이거 훈민정음인데 보십시오. 나라 말씀이 중국에서라 나라 말이, 우리 말이 중국과탈라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과니까 이건 비교, 부사격 조사이죠. 이거 좀 디테일한 문법적 내용을 물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답이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은 잘 알으시고요. 4번이 좀 낯설죠. 4번은 못 본 것이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명사를 만드는 명사, 파생, 전미사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암, 음이 있고 그냥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명사형, 전성, 음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옴과 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형태를 먼저 암기하십시오. 살다 가지고 명사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옴, 옴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죠. 사롬 되겠죠. 자, 단계를 좀 밟을까요? 살다에 예전은 몸조화를 잘 지켰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15세기의 표기문제는 예전기의 연철이죠. 사롬 되겠죠. 나이선 명사형 전성음이죠. 우리 알기로 전성음이는 품살을 바꿀 수는 없죠. 맞죠? 음이는 품살을 못 바꾸니까 품살은 예전은 뭡니까? 동사로 봐야겠죠. 자, 근데 명사를 만들어 볼게요. 암, 음을 붙이면 명사가 되겠죠. 이게 명사, 파생, 지민사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것이 거죠. 예전은 몸 잘 지켰으니까 양스모음, 양스모음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사람 되겠죠. 그렇죠? 역시 품살은 명사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보시면 날로 품해 그랬죠. 자, 기분이 뿌듯합니다. 여기서 명사형 만들겠습니다. 되겠죠? 여기서 명사형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품 되겠죠. 됐죠. 여기에 이제 조사, 애를 붙여볼까요? 조사, 이게 명사형이 되었으니까 명사처럼 모습은 되었으니까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죠죠. 어떻게 됩니까? 말로?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벌써 명사형 전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용원에서의 품속의 시작은 기본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옛날 말도 마찬가지 기본형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붙은지를 판단해 보시면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가 불릴 것입니다. 다만 수업신에 잘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거요. 암음. 됐죠? 이런 것이 이 당사 아십시오. 명사형 전승리와 명사 박성 증명사입니다. 자, 한번 응용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나라마스미 튕기드로 문제바라 쓸어 사마띠 아닐사에 사마띠 나오죠? 사실 사마띠는 원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글이 팔종승에 의해서 적용받는 글이지 않습니까? 팔종승이니까 지금 사마띠 이렇게 된 것이에요. 됐죠? 그러나 원래 이 기본형은 뭐다? 이 기본형은 사마띠가 기본형입니다. 사마띠인데 무슨 받침이겠노? 기본형이 치업 받침이죠. 다시 합니다. 우리 종성 흐름에서 제일 먼저 종성 부용 초승이라는 것이 있죠. 초승에 쓰였던 7글자를 다시 쓰는 규정이 종성 부용 초승이었고 실제 종성 부용 초승의 원칙을 적용해 먹은 책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용비어층하고 우린정강지국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훈증은 팔종승부에 적용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치업 받침이었던 이놈이 지금 거치문에서는 시옷 받침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 됩니까? 8개 받침은 이것입니다. 기역, 리언, 티겟, 리얼, 리엄, 비엄, 시옷, 이엄. 대충 이거 8개만 적용이 팔종승부에 비었고 사실은 이 조선증기 때의 중심표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성 부용 초승은 이거 외에도 치업에서 기억하지 모든 받침을 다 적을 수 있는 당시 종성 부용 초승의 방법이었죠. 됐죠? 그래서 원래 3학 때는 원래 치업 받침의 치업 받침의 이것이 원래 기본입니다. 치업 받침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것이 팔종승에 의해서 적용받다 보니까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되죠? 화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것이 맞죠? 사마띠. 맞는데 그런데 용비어청가 용비어청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이렇게 못 적고요. 8개 받침만 쓰다 보니까요. 이 치업을 대신할 것을 요속에 찾은 것입니다. 치업을 대신할 것이 시옷이죠. 그래서 시옷으로 이렇게 사마띠를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훈민정음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이것을 명사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옹웅 붙이면 되죠? 명사형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사마띠. 옹웅 되겠죠? 양성몸이니까요. 15스키핑의 원칙은 연철이죠? 연철시키겠습니다. 사마촘되겠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보십시오. 사마띠. 사마띠 안에서의 사마띠 밑줄을 걷고 이것에 명사형의 모습을 물으면 답은 요것입니다. 주약선. 이거 아니에요. 사마솜.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됐죠? 기본이 시옷 받침에 삼았다가 기본이 아니라 치옷 받침에 삼았답니다. 이게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의미가 오니까 이건 할 수 없이 받침으로밖에 올 수 없었고요. 받침으로 올 때 용대창 같은 것은 이렇게 모든 받침을 다 적을 수 있었을 수 있지만 후민정문은 8개밖에 못 적었으니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음일 때는 그렇지만 뒤에 이제 몸이 붙었지 않습니까? 못하면 연음을 시켜서 발음하면 되죠. 맞죠? 예전에는 연철. 이어지기 연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연음을 시키도 보니까 이것은 받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받침이 아니니까 지 원래의 모습을 밝혀 적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지 원래의 모습을 밝혀 이렇게 적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형 설정을 잘못해서 삼았다. 기본형을 이렇게 설정을 잘 못하면 이 기본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형 설정을 잘 못한 것이에요. 원래 기본형은 시치의 받침이니까요. 따라서 이런 모습의 삼았솜. 삼았 뒤에 밑줄을 찍고 이것에 명사형으로 명사형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 삼았솜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이왕 봤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법적 디테일한 내용들이 사실 일반 행정계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우리 기본서 같은 데는 설명이 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휘 연구를 볼 때 기본서에 용기어차가 이장하고 훈민정음은 그 밑에 어휘 연구가 싹 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법적 내용이 간혹 언급되어 있는데 워낙 잘 출제가 안 되니까 많이 강조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다만 이까지 다 아는 것은 욕심이라 하더라도요. 이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십시오. 이거 이 형태는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십시오. 명사파성점미사의 형태와 명사형전성음의의 형태. 됐죠?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소확은해쯤 되면 여기에 키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돼요. 키. 명사형의 키가 더 추가됩니다. 됐죠? 참고로 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8번은 그 내용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용비어청가 1, 2, 125장하고 훈민정음은 아마 교과서의 지문 중에서도 필수 지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받으시고요. 자, 그런 내용은 자, 오른쪽 9, 10 세트 문제이죠. 가는 정읍사이고 나는 고려수교 가실입니다. 우선 복합 지문을 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9번입니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보통 10번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수능은 이렇게 시작되죠. 가, 나의 공통점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통 묻죠죠. 그런 문제가 지금 10번 같은 문제예요. 자, 나머지 9번은 디테일하게 낱말의 뜻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죠. 9번 전쟁터는 아니지 않습니까죠? 아니까 그건 어렵지 않은데 여하튼 문제는 이렇게 낱말의 뜻을 묻기도 했네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일반 행정기에서는 고의의 뜻을 묻는 문제가 그리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온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시조 4개 주고 한마디씩 밑줄 치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묻는 행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 위주로 많이 읽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죠. 여하튼 저는 좀 디테일하게 그 낱말의 뜻을 묻는 문제가 9번 문제였고요. 자, 10번 문제 우리 하나 근질 것은 우리 나 가시리 있죠. 그거 몇은 보여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가시리 빚금 가시리 빚금 잇고 빚금 두 개 그 뒤에 나난 이랑스는 음악승을 고려한 허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음악승을 위해서 집어넣은 허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음보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3, 2조의 3음보라고 얘기하죠. 고려소교의 일반적 성격이 3, 3, 2조의 3음보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청산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살으리 살으리랏다. 청산의 살으리랏다. 3, 3, 2조의 3음보이죠. 그렇죠? 추약은 4음보로 상당히 많이 치니까 고려가요 고려가요를 얘기할 때 음보 3, 3, 2조 내지는 3, 3, 3조의 3음보의 율격이 중심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있으시고요. 또 하나 더 문학 문제일 때 낼 때 3번보기 대화 이런 말로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의 대화의 정석은 뭔가면 말의 추고받음이 이루어져야 대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대화의 정석은 말의 추고받음 그러니까 두 화자가 나와가지고 말의 추고받음이 이루어져야 대화가 승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문제를 풀어보면 특히 시문대에서 대화 이런 말이 자주 보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화 나오면 얼핏 생각하십시오. 대화일지 독백일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화 쪽인지 독백 쪽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 문학에서의 대화의 정석은 두 화자가 나와가지고 말의 추고받음이 이루어져야 될 때 대화이다. 가령 이가 아닙니까? 우리 속 미인곡에 보면 감요 을려 두 예인 나오죠. 말의 추고받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정석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문제 풀 때 그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응급을 해봤고 자 뒤에 11번 그 복사나무 곁에 들어오고 이거 다뤄봤던 작품이죠. 저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주에 다뤄봤던 것입니다. 시 문제니까요. 한번 봐두시고요. 설명을 다 했던 것이니까 특별히 또 어려운 것은 또 없습니다. 없고 오른쪽 페이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12번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것은 맞죠죠? 알고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미 이신호야 분석을 다 했으니까 우리 제일 첫 번째 주에 있던 문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 문학의 공부 범위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 고전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옛날 말로 되어 있으니까 읽고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현대 시 이것은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요즘 거의 모든 문제의 추세가 내용의 일치 문제화 되어서 나옵니다. 시도 시를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고요. 바로 현장에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서 내드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그런데 시는 그 외에도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워낙 다양합니다. 가령 감정이입도 물을 수 있고 공감값도 물을 수 있고 수사법도 물을 수 있고 의조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 문제의 보기는 참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의 문제의 추세는 이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은 공감값 이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됐고요. 보통은 내용의 일치 문제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를 많이 감상하고 읽어두시는 시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공부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 산문 장르는 빼자고 됐습니다.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게 소방직이라고 보니까 문학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가 이화의 월백하고 잘 아는 것이고요. 나 씨도 우리 본 적 있죠? 님을 기다리는데 저녁밥 일찍 묻고 밑줄친 니은 이수로 가액하고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수로 가액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뒤에 다만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중에 다뤄봤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 해에서 두 문제 나왔대요. 여하튼 자료 보면 됩니다. 그런데 13번 보십시오. 13번에 2번 보기 보시면 음성상징어란 말이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잠깐 보통 우리 시 문제를 풀 때 상징어 내지는 음성상징어라는 말이 제법 서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의승어나 의태어를 도와주는 말입니다. 시 문제를 풀 때 보기 속에 상징어 또는 음성상징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의승어나 의태어를 이르는 말이란 것을 아십시오. 됐고요. 또 하나 더 밑에 3번 색채 대비 있죠. 여러분 색채 대비란 말이 승리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색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건 또 우리 시 문제를 풀려면 자주 나오는 보기 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4번 감정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여튼 신문제를 낼 때는 이런 식의 보기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에도 공감각도 있고요. 수사법도 포함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령 11번 같은 것은 거기에 2번 역설적 해서 수사법에 대한 응급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식문제는 공부할 게 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뒤로 그런데 비록 소방직이지만 아까 14번 문제도 마찬가지 단어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앞에 정협사회에서 구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단어의 뜻을 묻는 것이죠. 좀 상충되는 말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아까 고조문학 작품의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읽어두라 읽어두는 식이 두는 게 가장 좋다 정작 읽고 해석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자주 읽어두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낱말의 뜻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반 행정직은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잘 묻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읽어두고 기본적인 뜻들은 읽는 과정에서 좀 이해하고 암기해 두십시오. 됐죠. 정협사정도의 해석정도 못하면 안 되죠. 아, 그러고 아, 잠깐 미안합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9번 문제 4번 부기 있죠. 9번 문제 4번 부기 저물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 잠길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물까 두렵습니다 내지는 잠길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미 떠있는 달한테 비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밤이 깊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밤이 깊었습니다. 아니 초저녁에 달도 안 떴는데 초저녁에 이자가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면서 안달아고 있으면 이건 좀 이자가 너무 극성스러운 것이죠. 맞죠? 밤은 깊었고 올 시간에 분명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지금 걱정하는 마음에서 달에게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미 밤이 되었고 밤이 깊었고 그 뜨이는 달한테 비는 것인데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전대에 발이 잠길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뭐 낱말의 뜻까지 일일이 안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절풀이를 보면서 내용을 읽으면서 뜻 같은 것도 약간 신경 쓰시면서 읽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15분 한번 보십시오. 한자성어 문제이죠. 어김없이 사실은 예전까지 소방은 일이 안 나오고 그 위에 박스처럼 한자와 한글음을 변기시켜서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 3년연부터 소방지도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마치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한자문적으로 음을 달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자성어를 지금 요정도의 내용을 어렵다 이기면 안 돼. 요정도의 한자성어를 대체 어렵다 이기면 안 됩니다. 여튼 한자성어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음을 안 달고 한자문 줄 거라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직렬풀만 하고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생각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 뒤에 16번 또 17번 이것은 읽기 문제이고 시간 안배만 좀 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읽기 문제라도 특별한 형태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준해 왔던 내용이 일치 문제가 된 문제가 되죠. 뒤로는 게서 18번 수호재기 이것도 우리가 사실 문제풀이 같은 셈은 다뤄보기도 하는데 아직 우리가 다뤄보지는 못한 문제지만 다뤄보기도 하는 그건 지문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해요. 요것도 짧은 내용이고 어차피 읽기 문제 아닙니까 산문이니까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오른쪽 메밀꽃 필무릎이 있죠. 지금 이 발치한 요 내용이 사실 이 메밀꽃 필무릎의 거의 절정입니다. 뭔가면 허생원이라는 주인공하고 친구 조슨달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되었죠. 동이라는 청년이 세 사람이 한 축이 되어서 대화장을 보기 위해서 밤길을 가고 있는 중인조죠. 그게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소설을 마치 서정적 수필의 경지로 같이 이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높이 조개평가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죠. 교과서의 지문이고 또 나왔으니까요. 말씀만 드려보는데요. 올해 봉평은 장사가 참 안 되는 동네인데 허서은이 봉평 장마는 꼭 빠지지 않고 장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사실 추억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여름에 더워가지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달이 너무 밝아요. 또 강대는 온통 하얀 맨밭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물방앗간을 찾아듭니다. 그런데 그 물방앗간에서 집안일 때문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승수방네 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승수방네 처자를 이렇게 다독거리다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나누죠.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로 그 집은 진짜 어려워가지고 야반도주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 중에는 꽁 구워먹은 자리야라는 대목이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인연을 맺었으니까 혹시 여기 오면 그 이자의 소식이나 그 이자 집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매번 봉평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을 세웠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참 안 됐어요. 일참이 장을 거두고요. 대화장을 보기 위해서 무리하게 밤길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70년에 밤길을 그렸는데 사실 한 7시간 걸리는 길인데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길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니까 너무 적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적 이야기를 허승훈이 그 이야기를 두른두른 해주는 것입니다. 또 조슨달도 마음이 좀 좋아가지고 맞장구를 잘 쳐주죠. 그래서 우애됐나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잘 쳐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몇 심도간 같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해도 그 이야기를 또 새로 듣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나중에는 결국 이 동이가 자기 아들일 거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 엄마가 제 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일 마지막은 다음 장은 제 천장이네 하면서 작품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소설을 말할 때는 추리와 어떤 추리의 기법을 통해서 추리와 암시의 기법을 통해서라는 보통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추리와 암시의 기법을 통해서 증개시키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얘기할 때 고른 표현도 가히 틀린 표현은 아닌 걸로 얘기하십시오. 그렇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줄금을 아시면 나머지는 주어진 지문에서 읽으면 되고요. 이 발치된 지문이 바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조선달은 이렇게 늙음하게 계속 장판을 걸어다니기가 영 좀 힘들어. 그래서 나는 어떤 가게 하나 전방 하나 열어가지고 난 북박이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니까 허생우는 이야기 다릅니다. 제일 마지막 옛날 처녀 만나면 뭘까? 난 그냥 거꾸로 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처달 볼 테야 나 역시 장돌뱅이의 생활을 난 계속해 나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 자리를 만났으면 몰라 아직도 이 허생우는 마음속에는 그 처녀에 대한 느낌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증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줄거리 알면 조금 수월할지 모르지만 몰라도 지금 읽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이렇게 후숭내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경찰심도 그렇고 지금 이 소방지도 그렇고 우리가 못 봤던 유행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제 소방 경찰은 새로운 유행들을 한 번씩 소개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 수험가 이렇게 하면 던져지는 문제들은 보통 그것이 다른 직렬에서도 한 2, 3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올해 소방지도 그렇고 경찰심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우리가 다뤘던 문제 인정에서 퍼스런한 내용의 특이한 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쭉 준비해온 대로 또 우리가 또 앞서는 유행도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쭉 공부해 내놓는 대로 그냥 준비를 해나가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정도의 난도와 요정도의 문제의 형태는 사실 일반 행정직이라기보다는 아까 언어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난도가 되게 쉬웠죠. 쉬웠는데 요새는 아마 조리직 그리고 군무원 아마 조리직이나 군무원 시험에 좀 더 적합한 문제의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그 시험들이 그렇게 난도 있는 문제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은 사실은 문제의 은행식으로 내다 보니까 대중이 없어요. 같은 시험 문제에서도 수능 문제에서도 어떤 문제는 억수로 유치할 정도로 쉬운 문제고요. 어떤 문제는 되게 고급치가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제 듣던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내다 보니까 9급, 7급 가리지 않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군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기출 문제의 분석은 필수인 것입니다. 9급, 7급 가리지 않고 싹 다요. 싹 다요. 그래서 그게 필수입니다. 그걸 응용해서 내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문제 은행식으로 그래서 문제 공개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고 요즘도 난도와 요즘도 형태의 문제는 특히 어느적인 부분은 조리직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에 점점 더 적합한 문제의 형태일 것이니까요. 그렇게 그 직렬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구성을 보시면 지식구구라 그래가지고 소위 암기를 요하는 내용이 한 여덟 문제 또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한 열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일반 행정지도 보통 요즘도의 비중으로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 그냥 해온 대로 합시다 하시면 되고요. 요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마무리죠. 마무리 특강하고 국가직 지나면 또 국가직 시험을 또 보면 또 한 해의 문제 추이를 또 이어볼 수 있는 어떤 문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지방직 준비해 나가면 되니까요. 일단 요번 국가직까지는 기존 해왔던 방식대로 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방지 이거 해설 마무리 짓고요. 한 좀 숨 돌리 돌리시다. 돌리고 50분부터 바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바로 준비 좀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